아악! 아픈 말이야, 사장님. 아직 죽으면 안 됐어. 아파라도 좀 참아. 형, 나 안 돼도 아프고. 야,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아이, 어떻게 가만히 있음이 아픈데. 살살하니까. 아악! 근데 남았어. 살살해. 살살, 살살. 아악! 아, 아파. 야, 살살, 살살하니까. 오빠, 다시 해. 간다. 너 반지기잖아. 야, 미안. 힘 조절이 안 됐어. 눈? 눈 빠졌어? 어디 봐, 뭐. 여기, 여기? 너 뭐야! 장난 좀 친 거 치곤 너무 과하다. 뭐? 네 반응이 궁금했거든. 너 같으니 뭘 붓고 있다고 덮치냐? 그래도 놀랬잖아. 한 번만 더 고려봐라. 이걸로 확. 또 이렇게.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.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?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고 있을 뿐이야. 우리가 헤어져서 길 가다 마주쳐도 한 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쿨한 사이가 됐으면 하거든. 그러려면 지금부터 조절하고 조심해야 되잖아. 안 그래? 넌 조심하고 조절한 후 그게 되나 보지? 그만 자자. 어차피 오늘 우린 갇힌 거니까. 뭐잖아. 뭐지. 또 tha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